안녕하세요. 김재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순서가 좀 늦어지게 돼서 진심으로 먼저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윤성 씨랑은 일단 같이 촬영을 하다가 합류를 하게 돼서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첫 시작부터 굉장히 편하게 친근하게 촬영을 시작했던 것 같고 근데 그 외의 분들도 아시는 원래 관계적으로 친했던 분들도 계셨고 처음 만난 분들도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아예 처음 만난 분들보다 그래도 이렇게 가볍게라도 이렇게 좀 알고 계시던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좀 딱딱하지 않고 되게 따뜻하게 친근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7년 만인가요? 7년 만에 2009년도에 출연했다가 오랜만에 출연하는 것 같고요. 질문은 어떻게 되셨죠? 8년 만에 이래이로우 출연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방송국이 찾아가서 스튜디오 안에서 하는 촬영이 아니라 오히려 되게 열린 곳에서 그리고 친숙한 분들과 같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색한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아까 PD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예능을 촬영하러 간다는 느낌보단 정말 사진을 찍으러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진 촬영하는 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래서 연습한 만큼 마음껏 프랑스에서 좋은 사진들 그림들 많이 담아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었는데 예능에서 편안하게 되게 재밌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리얼리티 예능이라는 부담감도 있었을 텐데 그건 전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곳에선 어떻게 해야 되지? 확실히 모르는 게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자연스럽게 공개가 되면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